89% 할인하고 있어 아니 백화점 왜 가? 이렇게 다 있는데 훨씬 쉽고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엄마 같은 모델들이 입고 있어서 아 내가 입으면 이런 느낌이구나 패딩 조끼 김장할 때 입을 만한 거 쭉 둘러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스 펑크예요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코로나 시국 이후로 패션 플랫폼 되게 다양해지고 우리 MZ세대들 아니면 저희 정도만 돼도 온라인 모바일 쇼핑 진짜 많이 하잖아요 어쩌면 이게 거의 일상이죠 근데 여러분들 언택트 시대에 4060 우리 중년분들은 옷을 어디서 사야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년들을 위한 전용 패션 쇼핑 어플 있는 거 아셨어요? 저도 정말 최근에 알았거든요 엄마가 쇼핑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고 해서 제가 찾아보다가 아 이런 영상들은 우리 언니 펑순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제 영상 오늘 보고 나면 패셔너블한 중년 아이템 쇼핑하는 법 절대 어렵지 않고요 4060 패션피플들의 쇼핑하는 핫스팟 궁금하다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광고는 전혀 없고 제가 좋은 플랫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중년 여성 패션 쇼핑 앱 첫 번째 퀸잇 퀸잇은 그 창업자의 어머니 분께서 온라인 쇼핑 링크 주소를 보내서 결제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온라인 쇼핑 욕구는 크지만 모바일 쇼핑에 익숙하지 않은 그 중년 여성들을 위해서 초간단 쇼핑 환경을 만들었다고 해요 어플을 보면 홈 화면에 카테고리별 아이콘이 바로 정리되어 있어서 보기가 편해요 그리고 특가를 보면 제품 사진의 사이즈를 크게 배치해놔서 한눈에 딱 들어오도록 만들어놨어요 중년층을 위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장점인 것 같아요 특가 상품들을 보면 50에서 90%까지 할인율이 있어서 아웃렛에 전혀 갈 필요 없이 득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베이직한 디자인은 여기서 한 번씩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 취향에 맞는 옷을 알아서 추천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더 편해지겠죠 쇼핑하기? 그리고 여기 탑 브랜드를 보면요 샤트렛, 마리클레르, 사틴, 베네톤 같은 그 여성복 브랜드에서부터 골프예요 그리고 최근에 선호수 같은 뷰티 브랜드까지 우리 중년들이 좋아하는 모든 브랜드들이 다 입점했다고 해요 그 외에도 500개 브랜드가 있다고 하니까 웬만한 중년 브랜드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되겠죠? 저 같은 그냥 귀차니스트들은 집에서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싹 침대에 누워서 쇼핑하기가 딱 좋아요 퀸잇은 딱 들어가자마자 상의, 바지, 스커트, 아웃도어 언니 펑승이들이 등산도 좋아하고 골프도 많이 치니까 요런 게 되게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임 체가도 있어서 그때그때 되게 저렴하게 세일하는 것들 쫙 있어요 뷰티 카테고리 런칭 철화수 센텔리안 뭐 쫙쫙쫙쫙쫙 또 화장품도 여기서 세일 많이 하니까 뷰티사로 딱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소매주름 블라우스 같은 거 딱 여기다가 그냥 블랙 받고 있는 그냥 팬츠 같은 거 입어주면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잖아요 와 이거 대박인 게요 반 밴딩 기모 팬츠인데 원래 11만 원이었던 게 12,400원으로 89% 할인하고 있어 허리에 밴드까지 있어서 되게 편해 보이는데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 언니 펑순이들 와 금강지화도 있어 8만 원밖에 안 해 아니 백화점 왜 가?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 언니 펑순이들 퀸잇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속옷도 있는데 노라인 데일리 베이직 심플 핸팬티 5종 세트를 쫙 파니까 이런 것도 하나 또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진짜 오늘 이런 영상을 준비한 나한테 너무 칭찬해요 골프에 싹 들어가면 80%씩 할인해요 골프 요새 많이 치러 다니시는데 골프복이 은근 비싸단 말이에요 그 비싼 걸 계속 매번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할인 많이 하는 골프복들 구매해 두시면 번갈아 가면서 예쁘게 입을 수 있겠죠 중년 여성 패션 쇼핑 앱 두 번째 포스티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 스타일에서 지그재그 4050 버전으로 출시한 어플이 포스티예요 아직은 아쉽게 안드로이드 앱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검색창에 포스티 검색해서 그냥 구입하셔도 돼요 여기 포스티에는 올리비안 로렌, 오네논, 마리크레르, 비시비지, 플렉야크 등 60개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는데요 포스티는 보면 30대까지도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좀 많이 보여요 퀴닉과 마찬가지로 중년층 사용이 쉽도록 첫 화면에서 심플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 포스티의 장점은 상품 가격 권한을 브랜드사가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가 대비 30에서 90 이상 저렴하고 가격을 조절하기 쉽다고 해요 백화점 패션 브랜드를 아울렛 가격으로 슬로건일 정도로 가격 경쟁력들이 있다고 하니까 슈퍼세일에서 괜찮은 아이템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 제품들이 쭉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아우터류들이 제일 많이 보이네요 또 다양한 문구랑 함께 아이템이 같이 추천돼 있어서 상황별, 스타일별로 아이템을 또 싹싹 찾는 재미가 있어요 기온별 옷차림, 중요한 모임, 이상적인 오피스룩, 심심한 코디의 포인트 이런 식으로 매장 직원 대신 1대1로 추천해주는 것 같은 그런 큐레이션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의 패션 용어를 설명해주면서 아이템을 또 같이 보여주는 카테고리까지 있어서 재미있게 구경하면서 윈도우 쇼핑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저는 안드로이드가 아니어서 이렇게 검색창에 포스티를 치고 이렇게 홈페이지를 눌러서 들어가는데요 그냥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쇼핑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주간 인기 키워드 들어가면 이번 주 동안 많이 검색해본 키워드들에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쭉쭉쭉 밑에 카테고리별로 많이 찾은 것들이 나와요 확실히 제가 둘러보니까 우리 야가 2030 쇼핑몰들보다 훨씬 쉽고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포스티에는 하나 사면 하나 더 원풀 원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터트랙 같은 것도 원풀 원으로 2만 원이야 너무 좋다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포스티도 구경해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여기 오늘 패션 용어가 캐시미어야 그럼 패션 용어도 알려주면서 캐시미어에 관한 옷들이 쭉 있는 거예요 캐시미어 블랜드 테레드 롱코트가 9만 9천 원이야 여기 있는 제품들은 80% 70% 90% 까지 세일을 하니까 중년 우리 여성분들 이제는 비싼 돈 주고 발품 팔아서 쇼핑하지 마시고 여기서 편하게 쇼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갑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중년 여성 패션 쇼핑 앱 세 번째 모라니크 모라니크는 신세계백화점 여성복 바이어 출신 대표가 출시한 앱이라고 해요 또 아쉽게 안드로이드 앱만 있다고 해요 그래도 검색창에 모라니크 검색하면 쇼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쪽으로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50대 60대가 입을만한 스타일이 많고 일상 속에서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되게 데일리한 스타일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양한 키워드에 맞춰서 제품을 추천해줘서 보기가 편하고 모라니크 자체제작 상품까지도 갖춰져 있어요 다른 앱들과 좀 다른 점은 유튜브나 매거진 같은 다양한 감성 컨텐츠를 활용해서 중년 여성들과 공감대를 만든다는 점이에요 모라니크를 살펴보면 여기 이지 벗대 유튜브 컨텐츠도 있고요 옷뿐만 아니라 갤러리 그림도 판매가 되고 있고 매거진에서는 그 중년의 감성을 채워주시 노래 같은 컨텐츠들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중년 패션 플랫폼이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백화점 브랜드 외에도 천연 소재 의류샵 수공업 생활용품 감성 편집샵 같은 전국 동네에 숨겨진 브랜드를 발굴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고 해요 또 모라니크는 결제를 힘들어하는 5060 세대를 위해서 매니저에게 결제 요청을 하거나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주문을 도와준다고 해요 역시 고객과 소통하는 모라니크죠 쇼핑 외에도 다양한 패션 감성 컨텐츠에 관심이 많은 5060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여기 모라니크도 안드로이드만 어플이 있어서 저는 또 검색창에 검색을 해서 들어갔는데요 다른 홈페이지랑 좀 다르게 조금 더 연령대가 높은 우리 펑순이들을 위한 의류들도 직접 있어요 모라니크 자체 제작 들어가면 엄마 같은 모델들이 입고 있어서 내가 입으면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우리 중년 펑순이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도? 외국인 모델들이 입고 있으면 아무리 중년 여성 쇼핑몰이라도 몰입이 안 되잖아요 중년 여성 분이 모델이어서 편하게 본인에 대입해서 쇼핑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보면 가볍고 따뜻한 쇼핑 모음 아나이도 바시니 겨울 추가 할인 제옥스 신규 입고 패션에 완성은 가방으로 등등등등 카테고리가 그냥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쭉 올려보면서 쇼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라니크 되게 좋게 본 게 감성을 채우는 모라니크 갤러리 우리 또 중년 펑순이들이 대부분 주부님들이시잖아요 집 꾸미는 것도 관심이 많은데 여긴 이렇게 집에 걸어놓은 액자부터 그림들까지 또 있어서 감성까지 소비하는 그런 쇼핑몰인 것 같아서 걸어놓는 것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년 여성 패션 쇼핑 앱 네번째 품위 중년 배우 박원숙 씨가 쇼핑하는 쇼핑몰로 유명해진 앱이라고 해요 패션뿐만 아니라 식품, 생활용품 카테고리까지 다양하게 모여있는 쇼핑 앱이에요 5060 세대들을 위한 패션템이 많고 보수 제품들이라 편하고 데일리하게 입을 옷들이 많아요 아우터보다는 이너, 원피스 위주로 구입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품위는 쇼핑 앱이자 중년들의 SNS 같은 기능을 하는 앱이에요 라이브를 통해서 소통을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게 특징인데요 커뮤니티에서는 물건을 사고 난 후기에서부터 일상을 공유하고 건강, 뷰티, 패션에 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인스타에서 10대, 20대들이 OOT들을 올리고 서로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처럼 품위에서는 중년층들이 데일리룩을 올려서 서로 팁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중년들이 자신 있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만의 품위를 발견할 수 있는 소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다른 쇼핑 앱들과는 좀 다른 장점이 있어요 또 나는 품위 모델이다 라는 주제로 중년 모델 콘테스트를 연다거나 중년 여성들에게 인플루언서들처럼 협찬해주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해요 품위TV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면서 다양한 스타일링 팁까지 알려준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또 품위를 들어가보면요 김장했는데 언니도 좀 싸줄게 김장패션 양면 조끼 니트 이렇게 조끼들 막 양면으로 다 입고 패딩 조끼 김장할 때 입을만한 거 언니들은 빼빼로보다 롱부츠 빼빼로가 무슨 소용입니까? 롱부츠를 빼빼로 대신에 약간 이런 것들 되게 재밌었고요 품위는 라이브가 있어요 우리 라이브 보면서 구매하면 훨씬 좋잖아요 이런 콜라겐 제품들 아로니아 같은 것도 소통하면서 구입하면 더 좋고 와닿으니까 라이브 커머스 보면서 쇼핑하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품위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의류 화장품뿐만 아니라 인기 맛집 남간의 설악 추어탕 이런 것까지 있어서 정말 여기서 그냥 뷰티부터 패션 식품까지 그냥 한 번에 다 끝내고 쇼핑을 할 수가 있어요 중년 패션 몰이라고 지정을 해서 그렇지 사실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같이 입을 수 있는 옷들도 되게 많거든요 쭉 둘러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일단 가격들이 너무 좋아 자! 오늘은 중년 여성들을 위한 전용 패션 쇼핑 어플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요즘은 쇼핑몰 하는 걸 넘어서 다양한 플랫폼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게 대세인 것 같아요 40대에서 60대를 위한 시장은 계속 커질 거니까 엄마랑 같이 어플로 구경하면서 쇼핑도 하고 부모님 선물도 고르면서 우아하고 패셔너블한 중년 스타일링 해보시길 바랄게요 우리 중년 언니 펑순이들도 다 같이 패셔너블해지자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워졌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띠리